아니 어떻게 이렇게 화질이 짱짱해요? 3D도 Full HD로 봐야 제대로지 설마 3D로 보면 화질 뚝 떨어지는 그런 TV 보는 거 아니지? 어? 맞아? 보너스 타면 바꿀 거거든요 보너스 Full HD 3D가 만드는 하늘과 땅 차이 삼성 스마트 TV 뭐 하신 거야 이거? 베젤로 철봉할 거야? 이게 최선이야? 왜요 왜? 나 TV예요 티 내려고 그랬죠? 보일 듯 말 듯 시크릿 디자인 몰라? 그게 바로 공간에 대한 예의지 시크릿 디자인이 만드는 하늘과 땅 차이 삼성 스마트 TV 한 번만 걸으켜주세요 사장님 뭐 하세요? TV 봐 대화하시는 거 같은데 TV 본다니까 뭐 검색하시는 거 같은데 TV 본다니까 대화하시는 거 같은데 TV 본다니까 TV 보면서 검색 SNS 다 되거든? 난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하는데 그게 댓과 나의 차이야 실시간 SNS와 검색이 만드는 하늘과 땅 차이 삼성 스마트 TV TV